안녕하세요. AP2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듀삼 퓨어셀이고요. 코드번호는 336260. 현재 시각이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1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듀삼 퓨어셀은 이전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이 주가가 오늘은 좀 쉬워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 대비 단기간에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사실 최근의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죽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첫 번째 지금은 사실 가격적인 저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격이 비싸냐 아니면은 이제 싸냐 이거에 따라서 싸다, 비싸다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비싸다면 단기적인 관점 내지 스윙적인 관점으로만 풀어가시는 게 좋고 싸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장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봐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가까이 올라온 시점에서 가격이 결코 싸진 않죠. 비싸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뭔가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보면 솔직히 실적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때 결국에 지금의 위치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고요. 기술적인 매매나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좀 짧게 짧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산 피어셀의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동시에 고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대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추세대 상단까지 한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 이런 추세대 상단 근처까지 한번 또 주가가 도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는 한 4만 최근에 이제 4만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 가격이 되겠죠. 한 4만 4천원 정도? 4만 3천원? 이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될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5만원대 초반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이 4만원대 3천원대나 이런 자리가 깨진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대응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응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종목의 추세대를 잘 보시고 이 추세대에서 지지받고 5일선을 회복하면 매수입니다. 추세대에서 지지받고 5일선 회복하면 매수입니다. 추세대에서 지지받고 5일선 회복하면 그 이후에 매수예요. 그리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탈이 나오면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적인 부담감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고 5일선을 회복하면 매수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안 돼요. 주가나 흐름들이 계속해서 5일선 밑에서 형성된다면 주가의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딛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 이 다음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수익이고 반대로 깨진다 그러면 손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서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를 안고서 어떻게든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5일선 위에 올라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이나 이런 여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수소차 관련 이슈 어제 보셨죠. 수소차, 니콜라하고 현대차의 협업 가능성 그런 이슈가 나오니까 또 수소차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수소 관련 에너지 산업들이 움직이듯이 언젠가 또 수소차 이슈가 나오거나 수납매가 돌아버리면은 수소차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시점을 어떻게 정확히 우리가 체크를 하겠어요. 언제 갑자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소차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재료라고는 보지만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당장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또 무슨 이슈가 부각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기술적인 흐름에 조금 더 치중해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추세 때 하단도 계속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오울선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오울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보유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고 또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노린 다음에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반대로 이제 더 가면 수익을 이탈하면 오울선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울선이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오울선 위로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상방 흐름들이다. 추가적으로 가면 5만 2천원 정도 5만원대 초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반대로 오울선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런 종목은 최대한 접근을 보류하시는 게 좋고 이런 기술적인 매매나 이런 기술적인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조정을 이용해서 또 한번 뭔가 추가 상승을 또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뒷산표여셀은 이슈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왕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